돌을 얹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카운트 드릴게요 네 넬둥 25단 가볼게요 이번에 신년에 방벽 찍었어요 네 돌 던지기 때문에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요 뒷코 네 카운트 3초 아니 3초에 뛰어내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안돼 잠시만요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나 뛰었는데? 다시 올라오지 다시 올라오지 그 밑에 얘기하고 올라와요 혜신이 아직 음식을 안먹어가지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 먹었어요 아니 먹었는데 갱신이 안되세요 그거 그거 있으면 안돼요 그 요 음식 2시간 되는거 있으면은 안지우면 갱신 안돼요 그거 40분 남아서 다 먹었는데 다 아지샬인데 혼자 하이자리네 쓸쓸합니다 3초에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3초에 간다 5초에 간다 더 빠른다 된 듯 된 듯 나도 됐음 더 보이면 근데 지금 시끄럽게 수론이 위에 계신데 나 왜 안됐지? 내가 더 먼저 뛰었는데 더 먼저 뛰었는데 빨리 뛰어서 아니에요. 저 맨날 이 때 때도 됐었는데 보사 안 찍었으면 바보 갔다 아 렉시 한 번 볶을래? 끈적이는 담즙 체수 점 더 더 찍었어 아니 저거 먹었어요 끌피 보호막 끌어놨어요 와 아프다 얘 너무 아퍼 진짜 아프다 너무 까지 흰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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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와 흰추까지 씨 우와 진짜 보호막도 끌어졌네 진짜 아프다 동간부터 찍어졌어 망치고 싶었는데 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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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방치 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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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역시 멋지십니다 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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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봤어 여기 누가 기름을 보내놔 가지고 흰추 흰추 수정되지 고무스턴 났고 탱머리 아 이거 카라 탱머리 참선작 전에만 범위 좀 찍어주세요 예 우습도 쿨이에요 흑여석 하면 돼요? 흑여석 쌌고 범위 딜이에요 아 열심히 칠게요 또 탱머리 잡축 한 번만 주세요 죄송해요 저한테 썼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 여기 펭 한테 좀 주세요 저 이거 카라 파트 드릴게요 다음에 제가 좌측 드릴게요 속박대 그래도 이게 저한테만 쓰는 게 습관이 돼있어가지고 아 사나 어글을 못 잡았어요 범위 음 저 마무리 잡고 탱머리 알아봐돼요 다음 오수 돌릴게요 다음에 탱머리 탱머리 와 이거 검이가 뒤로 빠지니까 지금 그냥 어긋고 이거 졸 위주로 찍어 칠게요 탱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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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 돼요 전천히 할게요 힐업 돼요 쿨이 없으신 분 있으신가 아오 탱머리 탱머리 이번에 댐감기 가 없긴 한데 누구 우셔? 야, 법사 이렇게 죽드렸어. 괜찮을 듯? 이번에 미풍 틀게요. 아, 날씨 미풍. 아, 미풍 너무 강력하다. 미치다. 레몬 찍어놨어. 골기 생존이 없으신 분? 티스 출리, 범위 뒤로 해주셔야 돼. 멀리는 나. 어 이번에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빨리 잤지? 어.. 이게.. 미친 속박! 미친 속박! 조금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요. 힐로 대야 조금 움직이는 건. 이게 조금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아아 금방금방. 네. 아 이거 땅거미 찍어 치는 거지. 빡세네. 저번에.. 저번에 진강님이 되게 잘한 거였네. 임채빵님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 지금 방금은 빨리 튀어나가서 그래요. 이게 탱크 옆에 좀 있으면 할만합니다. 흠. 전쟁국. 신기사태 뒤에 있고. 일단 먼저 보셔야 돼요. 네. 산사태. 도래주시. 짠. 땡. 출발. 엄덕. 1억 중. 깔아놨죠? 멍. 내가 좀 뒤에 있어야겠다. 산사태. 산사태! 이동하세요. 자충하면. 자충. 흠.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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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해 봤어 어? 신축 났어요? 신축 나났고 신축 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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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빨개 명사 진출 탄사패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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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패스? 여기 다 패스할거에요 오세요 하나 둘 셋 오우 나이스죠 도대체 우리 콜라님 못하신게 오니까 절도하고 E를 몰아줘 아 그 놈 잘하죠 D를 못하자 D 여기 블러드 어른데로 주세요 네 탱머리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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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열 관통 파편 저는 전기 questionable 아니 굴러 먼 개수찍아 궁금했 탱머리받지 택 히츄가 한 번만 됐어요 히츄 들어갔고 나 이거 뭐지? 택 머리 어? 뭐예요? 끼신 것 같아가지고 택 뭐야? 정동석 잘 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선사태 때 일부러 좀 뒤에 있거든요 우리 콜라님 D라시로 아 상관없어 콜라님 사랑하니까 난 투잡변 바로 때립니다 그냥 타겟 잡고 택 머리 벗은 위쪽으로 하고 택을 떠고 노릇을 빨아놨어 히츄 넣어놨고 와 데미지 뭐야 호측 넣었어 일단 히츄 잡중 한 번만 스토로 나눠놨어요 골로 붙일게요 안 밀리네 네 파괴자는 가면 돼 히츄 넣어놨어요 히츄 강림 히츄 히츄 발톱이 길어가지고 네일아트 있죠 피했잖아는 뭐다? 안 피했다 흐흐흫 눌렀는데 이거 안 눌렀다 안 눌렀는데 X 짠 한 번씩 봐주세요 히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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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흑 히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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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쾞음 히츄 한 번 더 준적을 못봤어 내가 한 번 더 준다 가르기 이제부터 저희 자축은 수도니까 근데 또 습관적으로 다 쓰면 그 가르기 자축 산을 공격 생골 심연을 외침 자축은 공격 산을 퇴색 저는 힐할게요 이거 봐야지 저 지금 그거 들어오니까 강렘 들어오니까 우상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봤어 맨에 쪽 거 이거 해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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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때리던 거 죽이고 가야지 아니 빨리 다 가버리네 끝 아이 너무 아프다 와 진짜 아프다 이거 씨 아니 폭군도 아닌데 뭔 데미지가 산을 퇴새 가르기 산을 공격 아니 나한테 안쓰지 가르기 딜하 딜하 딜하시라고 그러는거 광삭관 산을 내가 편한데 가르기 심연을 외침 진출 사늘 공격 가르기 안쓰지 산을 공격 말기 잡총 끝 영수 말기 잡총 끝 가르기 가르기 가르치 여기 두 번째 꺼 여기 숨어있네 이건 아마 나오면 바로 그거 같거든요? 손? 네, 산의 공격이에요 혹시나 뭔가 바로 어수 돌릴게요 왼바로 오른방에 서주세요 층균이 그쪽에서는 탄전이 이상하게 돼 옥 돌렸고 네, 랜드 맞힐게 네, 길어볼게요 좋은 버블 수고번이에요 마사지 버스님, 악어 네 마리 도착 자, 채포 어디 있어요? 재밋니? 한대 할 수 있는 것만 톡톡 때려도 되죠? 네네 저 끝에 있는 거를 먼저 치시는 거 응. 주력이 멀다. 벌레? 이제 저쪽? 취라를 지웠고. 휘충... 어 휘충 안 왔어? 휘충 버려봤어? 유충, 아 스턴 걸려있구나. 아무튼 안. 유충이 갑자기 여기 있길래 잠복벌레 밀게요 끈적이는 담즙 벌레의 구름 벌레의 구름 호축 났어요? 저쪽? 네 잠복벌레 멀어요? 잠복벌레 장신구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디버프 찬이 안 나오는데 아직 안 터진 것 같은데요? 디버프 없는데? 터졌다고요? 근데 디버프가 안 떠있네 벌레의 구름 벌레의 구름 유충 키턴 넣어놨고 잠복벌이 많지 잠복벌레 잠복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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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충 이 이침 진 이 날에 폰이 된 날에 여자친구가 변태실려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던데 그냥 3개월에 블러드 쓸게요 뒤에 유충 유충 맞추고 2m 치했어 2m 치 유충이 내한테 오는거 같아 한 마리라 변태! 저거 법사님 해지할거에요? 이번에는 같이 봉화를 한번 썼습니다. 독성구역진! 지금 봉화도 제가 혼란 걸어놨어요. 뒤로 돌아가는거 안하십니다. 가시박킹력! 포함되는 화면 되긴 한데... 가시박킹력! 포함되는 화면 되죠? 포함되는 화면 되죠? 포함되는 화면 되죠? 포함되는 화면 되죠? 흰 없죠... 금방 هذا 핸들은? 가시박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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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진기 가시 economic 자막라 먹었다 먹었다 가시박힘요 가시박힘요 가시박힌역 독성구역진 써긋나 광란 독성구역진 다축쿨 사투리 다축쿨 다축쿨 아하 다축쿨 여기 다 패스 저기가 괜찮아요 우리 다 패스구나 저 푸스는 하나 둘 셋 어 신기 뒤에 있어요 법상님도 뒤에 있고 어 여기 봤어요 아 역시 못보시는게 뭡니까 차단을 못볼 수 5초 4초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가도 돼요 어 한 마리에 있는 그럼 한 메이지에 해주세요 제가 저를 찍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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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봉화 터졌어 아 저거 뭐야 포자 터졌어 오 오 오 쿨이라서 지금 와 이거 같이 잡은거 안되겠다 25다니까 제뿔 휩쓸기 미쳤는데 그래서 스판되면 극가 한번 극을 담아갖고 이게 극가가 더 길어가지고 풀법을 보면 흠 빛봉 아 이건 아이씨 구속됨! 부정차가 펙스 더 레즈 해주세요 예 땡기세요 갈갈이 지저러 나오면 미풍 킬게요 자축 아 뭐가 이렇게 아파 아 아프다 신축 넣었어요 법사님 와 너무 아프다 희축 넣고 아 오케이 거의 뭐 정신병자 같이 때리는데 펫 피 뭐 오수 걸 잃을게요 오수 실력으로 잃어놓을게요 나이스 와 아따 물량 먹자 아니 물량 먹었는데 체력이 왜이래 보호막 하나 넣어놨고 아니 이상한데 데미지가 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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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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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극갓 이거 하나 넣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극갓 요거하고 저 탐을 조금 해야될 것 같긴 한데 마나 물량 먹을까요 그냥 신망 하나 넣어주세요 신망 신망 넣고 나 비뽕 넣을게요 아 비뽕 쿨이다 그 다음 비뽕 아이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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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사 신중 택 택 와 블러드 3분 저 바로 앉을게요 1초 안맞으려고 매즈 넣는거 바로 앉을게요 바로 앉을게요 램드 왼발에서 살짝만 뛰어주세요 블러드는 오는대로 주시고 네 가시죠 램드 좀 땡겨요 왼발 유도 어? 살짝 뛰어주게 수로님 증가심 잘 못해 다음은 이렇게 깔리면 이거 서리스로 해줄게 쫄길 먼저 가시 유도 수로님 됐어 시작 와우 사간이 됐고 펭뚤비 들어왔구나 펭뚤도 한 번 안 되잖아 수정가심 산사태 과산공배 조금될 수정가심 네 8단 시작 해첼 지금 2단 수정가시 탄사태 아 이거 위험하다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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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에는 저게 나오기 전에 무조건 나와요 쫄 권장 쫄 비대기 탱글기 한 번 주고 포겨서 한 번 오면 돼 네에에 오케이 유도 잘 됐고 그냥 머림 와 근데 쫄 딜이 뭐 빡시다 네 쫄 딜이 좀 빡스네 블러드 49초 좀 빼길게요 조금 멀게 됐네 자축 한 번만 보세요 네 자축 시야 안 나오는 곳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저 채골 쪽으로 뺄 거거든요 자축 한 번만 더 자축 한 번만 더 날개 아 아 형 머리 박혀서 상사태 진정하세요 그림이 차가 수정 가시 오케이 자리 괜찮고 블러드 16초 전부도 3개 있어요 나이스 빡딜 블러드 2초 제가 틀게요 오케이 바닥 조심 위치 좋고 뺄게요 왼발.. 왼다리 오케이 좋다 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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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에 있는 거 왼쪽으로 갈게요 탱 머리 맞아요 상사 탱 뱀드마게 하자 뱀드마게 하자 수정 다시 오케이 탱 히트 탱 히트 한 번만 히트웅 넣어버렸고 상사 탱 뱀드마게 하자 마지막 포레스 타올에는 조갑파 쩔 유도만 유도만 그니까 쫌 나이스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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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프 전이었으면 꿀돌 개꿀했을텐데 아휴 아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넬타? 어 넬타 좋은데 잠깐만요 법사님 대파님한테 안부 좀 전해주세요 요즘 안하시 어제 방송 보고 오늘은 또 안하시던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넬둥25 시클 했고요 일단 넬타26 나왔거든요 한번 볼게요 갈지 안갈지 일단 어쨌든 넬둥영상은 여기까지 넬둥25단 시클